진씨 할아버지 머슴이 살던 집이요? 근데 우리 딸을 얼마나 이뻐했는지 아이고 흑담집에서 한 달 돌려보세요 한번 집을 쭈루룩 이렇게 쭉 사셨다는 거 아니에요?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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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사를 이렇게 이사를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1일 그 다음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해서 이걱기가 제일 행복했던 60대 그 다음에 과천으로 갔는데 살다가 살다가 딸도 갔고 남편도 가고 한 해마다 갔어요 이 3번에서 그 다음엔 다시 파주러 왔어요 고향에서 파주는 파주는 어떻게 한 번만 다시 다가오고 있습니다 존짓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한 파주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아멘